자 오늘부터 3일간 풍물패 청음에서 장구를 배울 겁니다. 시장 안에 위치해 있고요. 우리 문화를 전승하고 계승하고 창조하는 그런 곳입니다. 3일간 21시간 제가 장구를 배울 건데요. 그래서 손과 머리와 또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역시 치매 예방 그리고 건강에 정신에 모두 좋겠죠. 네 잠시 후 우리 청음 풍물패 단원의 공연도 함께 보시겠습니다. 네 잠시 후 우리 청음 풍물패 단원의 공연도 함께 보시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때 준비되서 갈게요. 잘한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